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제 슬슬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고 싶어하는 fm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시간이 지나면 정상인이 이기는지 보여드리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모든 조롱글의 원산지인 여성시대에서 이런 놀라운 글이 올라옵니다. 여시들은 남자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거든. 친구가 넥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이 달라지더니 남자만 골라서 타겟해서 죽이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남성들의 염색체인 xy만 골라 죽이고 싶다. 라는 말을 진지하게 하더라고. 나도 남자를 싫어하긴 하지만 저런 모습은 너무 과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말은 내 앞에서만 하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내 친구는 오히려 더 크게 일부러 카페 뒷사람들에게 들으란 식으로 산란 바이러스 만드는 제약회사가 나와야 하는데 라고 크게 말하더라고. 이미 친구 뒷담화를 존나게 했지만 여기서 더 안하는 척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말할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싸움 이어갈지 모르겠어. 여시를 봐도 남성을 미워하는 내용밖에 없고 세상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밖에 없어. 난 이제 지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여성시대 회원이 있습니다. 남성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인간이 화해를 하자고 말하는 게 참 웃기고 xy만 골라서 타겟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자는 저 말이 여러분은 참 어이없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저 발언을 듣고 그녀들을 비웃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fm이라는 인간들을 잘 모르는 일인 거죠. 쟤들은 저런 말들에 진심인 게 진지하게 연구직으로 가서 석사까지 한 다음에 사업 차려서 나중에 산란 바이러스 만들거임. 지구는 이미 인구 과포화 상태이고 xy를 대부분 제거하기 위해 산란 바이러스로 인구 개체 수조절 가능. 산란 바이러스가 퍼져서 xy만 걸렸으면 좋겠어요. 생명공학 쪽 많이 가서 산란 바이러스 만들어주세요. 남자들 염색체만 표적으로 작동하는 산란 바이러스 연구하기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들은 굉장히 진심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죠. 제발 현실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녀들의 뇌속은 이미 음모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발언들을 보면서 그나마 지능이 있는 fm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갱성별을 떠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원해 지긋지긋해. 여자 싫어하는 남자들은 꺼지고 장도 같은 1번 남들은 잘 지내고 싶어. 난 1번 남 2번 남 나누는 것도 좋지만 뇌 없이 흔들리는 중도 남자들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생각해 그래서 우리 과격한 fm 발언도 줄이기로 했잖아. 지친다는 느낌이 뭔지 알아 나도 이제는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들 때가 있어. 남자들이 여자 싫어해온 세월을 생각하면 화해 같은 거 하기 싫은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싶기도 해. 솔직히 피곤한데 서로 이해하고 살지는 못하는 걸까?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넥슨 이 지경으로 일 키운 게 더 지긋지긋하고 징그럽다. 남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고 바꾸기 위한 노력도 없는데 화해할 생각 없다. 라는 fm들의 반응도 있지만 반반 정도로 그녀들도 지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화해하는 걸 어이없어 하는 여자들과 산란 바이러스는 얼척이 없다고 지쳤다 말하는 여자들이 공존하는 곳. 진짜 조금의 시간만 더 있으면 이제 정상인들이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난 글쓴 여시 공감하는 게 패미에 지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해 나도 그런 상태라서 언제까지 이럴까 싶고 라는 여자들. 이제 와서 화해하자라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긴 하지만 슬슬 쫄리기 시작하니까 화해하고 싶어하는 그녀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나요? 남성들은 당할 대로 당하기만 하고 이제 조금 반격하고 있을 뿐인데 본인들이 만들어낸 업보는 다 청산하고 화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넥슨 사건으로 맞기 시작하자 이제 화해를 신청하는 언니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제 화해하자노.